네, 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오늘 와플 큐티 묵상하실 본문은 10편 93편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가 위험의 옷을 입고 능력의 뜨를 두르고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노동함이 없구나. 주의 보자는 옛날 옛적부터 굳게 섰으며 주는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높여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는 폭포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합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며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오랜 소망, 꿈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10편 93편을 시작으로 10편 95편 또 97편 8편 9편 모두 하나님이 이 세계의 왕임을 선언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왕들이 대비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대비가 되냐면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외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의 위험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운, 자신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에서 물은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또 고대 근동의 신은 때때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 혼돈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사인을 저지르면서 그 잔해로 세상을 세웠다고 그런 고대 근동의 신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사회는 물을 통제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적고 많음에 따라 가뭄을 겪거나 홍수를 겪고 그럼에도 그 물 강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큰 파도나 물이 범람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 위대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혼돈을 잠재우고 세상에 질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신은 고대 근동의 마르두기나 바알이 아니라 바로 청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절은 수미상관이 사용됐는데 수미상관 아시다시피 동일하거나 비슷한 어구를 반복해서 뜻을 강조하고 은유를 형성하고 처음과 끝을 아주 비슷하게 작성해서 안정감을 부여하고 또 여운을 남기는 기법이죠. 10편에는 수미상관이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10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구절이 10편 8편에서 1절과 마지막 절 9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편도 하나님이 우주의 왕임을 다시 성포하면서 끝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다 온 나라의 왕이다라는 선언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잘 감명 깊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권제 군주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의 참 의미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 필라젤피아 흑인 빈민가에서 빈민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태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검색하시면 신문사나 유튜브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태후 목사님은 지금 어디서 사약을 하시냐 하면 우버스트리트라는 그런 아주 총기 사건이 아주 빈번하고 또 범죄를도 아주 높은 곳에서 사약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의 90%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절대 빈곤 이하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아주 우범지역이에요. 이태후 목사님은 미국에 또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고 한인교회에서 7년간 사약도 했지만 그래서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2003년부터 굳이 이 유범지역, 빈민지역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골목길을 청소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 집 앞에 눈도 치워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데려다주고 전화가 오면 만나주고 아이들을 돌보아주면서 20년째 또 식료품을 빈민가정에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몸으로 중고하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우 목사님이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오늘날 크리스천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자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크리스천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 빗박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것은 그냥 환대가 아니라 파격적인 환대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환대가 소외된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나도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는구나 라는 자존감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파격적인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가요? 너는 뭐다? 너는 여기 올 수 없어? 라고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태우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굉장한 울림을 주죠. 저는 이 파격적인 환대라는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신분이 낮고 돈이 없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은 인간이 세운 담이 허물어지는 세상이에요. 그 누구라도 다시 성문 안으로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기에 그 누구도 주인 행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 누구라도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세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을 꿈꾸고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큰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또 우리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건 가운데 왕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